오늘 우리에게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미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믄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믄 우매한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물이 사람의 명처를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했습니다 좋은 기름은 그 사람이 가진 재물입니다 재산을 뜻합니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좋은 이름 갖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뜻이죠 보금서에 보면 좋은 기름을 가졌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히의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였던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칭찬하셨던 여자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 한 가지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더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는데 말씀과 함께 마리아가 택한 더 나은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한답니다 그녀에게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한 방울 두 방울 정성껏 모아온 기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들이 혼수품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향유입니다 마리아가 모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나드 한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돈으로 한산하면 300데나리온 되고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한산하면 300그라미 되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가론 유다가 이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왜 남겨야 하느냐 칭납했습니다 돈계를 맞고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도적인 가론 유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저가 긴 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참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마리아는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기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좋은 이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 우리도 기억하고 말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구약에도 기름 가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살았다 과부입니다 그때 온 나라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여자도 이제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습니다 가루 한 주먹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으로 떡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 주워 불 피우려고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엘리아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엘리아 선지자가 이 살았다 과부에게 나 물 한 그릇 주시오 물 한 그릇 떠다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는데 엘리아 선지자가 다시 부릅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도 가져와 작은 떡 한 덩이만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부탁이죠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영화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통에 가루 한 울품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이제 이거 떡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누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것으로 먼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 위하여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여하께서 다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으며 그 병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으리라 사례대 가루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충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줌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아 선지자를 갖다 드렸고 우리가 아는 대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나 사례대 가부에게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그들의 전부입니다 전 재산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기름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더 좋은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다 기름이 있습니다 나는 기름 없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와 같은 좋은 기름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례대 가부처럼 보잘것 없는 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름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가진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가능성이다 기회고 가능성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께 드려서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여 내 안에 쌓이게 된 인생의 경험과 지식들 내가 가진 것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다 기름이다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마리아처럼 살았다 과부처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택하는 지혜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구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셔서 하니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 선택하게 하시니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게 하시니 노래보다 책망을 선택하게 하시니 교만보다 인내를 선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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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